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선 맘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원 bench를 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45 벤치 noun along seat for two or more people example a park bench 45 bench 벤치 아시죠? 긴 의자 noun 명사고요 along seat 한 긴 자석 for two or more people 두 사람이나 그보다 더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example park bench 한 공원 벤치 한 공원 벤치 밑에 보시면 벤치가 벤치 의자 대법관 재판관 복관들이 앉는 긴 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까지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치가 또 특이하게 벤크에서 온 말입니다 벤크 저번 시간에 했죠 그 강둑에서 왔는데 그 은행까지 의미가 확장된 거 그리고 벤치 벤크 같은 오원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next 벤치 보시면 general germany 뭐 벤크 뭐 도이치뱅크 german english 이래가지고 벤크에서 벤치하고 이렇게 같은 한 세트라는 거 저번 시간에 간단히 설명했지만 원래 벤크가 길다랍의 흙더미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 넘치지 못하도록 긴 흙더미였는데 그 길다랍에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모습이 그 은행에서 쓰는 그 중간 그 부분 있죠 거기 거기 이탈리아에서 주로 뭐 그런 걸 벤크 뭐 이래 썼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왔고 거기 확대돼 갖고 그렇게 길다랍게 만든 의자를 벤치라는 말을 썼답니다 그래서 오원이 다 같은 말입니다 밑에를 에릭슨이 읽어 보겠습니다 old english bank of German origin late Dutch bank and German front bank also to bank next 이탈리아 벤치 벤치죠 그러면 벤치가 벤크에서 봤다 그랬죠 벤크가 원래 강 옆에 자연적으로 생긴 흙더미였는데 그 거기서 이제 그 벤크를 본다 맞는 거 벤치 뭐 그렇게 어근이 됐답니다 벤치 보시면 벤치 의자 대법관 재판관 뭐 이런 뜻이고요 벤크가 강 뚝 은행 벤크 뭐 이랬습니다 what is this represented by a picture 똑같은 어원이라서 그냥 벤크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넥스트 파이널 스테이지입니다 벤치가 벤치고요 그리고 요런 그 벤크에서 온 말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문을 에릭스턴 마미가 읽어 보겠습니다 넥스트 사운드 스테이지입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45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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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슨이 읽어 보겠습니다 45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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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45. Bench. Noun. A long seat for two or more people. Example. A park bench. Have a nice day.